사연자가 여섯 살이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섯 살 될 무렵쯤에 사연자 집이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사연자 가족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가기 일주일 정도 남겨놨을까? 그쯤 됐을 때 사연자가 이유 모르게 갑자기 폐렴하고 황달이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했어 한 달 뒤 퇴원을 해가지고 이사한 집으로 갔겠지? 일주일 뒤에 이사가기로 했으니까 사연자가 한 달 동안 이미 이사는 했겠지? 이사한 새 집으로 들어갔지? 아 집이 너무 좋아 예전에 살았던 집보다 집도 넓어불고 넓어불고 깨끗하고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새 집인께 어린마음이 얼마나 좋으겠어 막 뛰어놀고 집에서 막 이리 뛰고 뛰고 막 이리 하다가 사연자가 뭐 하나를 발견을 해서 현관에 걸려 있는 거 저거 뭐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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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사연자가 물어봤던 것이 뭐 땜에 물어봤냐 무당이 무당이 쓸법한 모양의 꽹과리 같은 것이 현관에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예요 현관 옆에 꽹과리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도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저런 곳이 있었어? 엄마도 몰랐었어 엄마도 몰랐었어 이사를 왔고 현관이라면 누구나마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하는 곳인데 그거를 엄마가 계속 몰랐던 거예요 일주일 거짓말 한 3주를 거기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3주동안 뭐를 보셨어? 그 현관에 걸려졌던 게 그러면 이 꽹과리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건가 아니면 가족들이 계속 몰르기는 좀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계속 현관을 왔다 갔다 갔다 제일 많이 들랑달랑한 곳이 현관인데 그리고 사연자가 이제 한 일곱 살이 될 무렵쯤이요 일곱 살이 이사가서 몇 달 안 있을 때지 여섯 살이 이사 갔으니까 그 집에서 살면서 무슨 악몽 같은 꿈을 꾸게 되었지 그래가지고 그 사연자는 언니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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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자아 귀찮게 하지 말고 아 왜 깨우고 그래 언니가 짜증내고 성질내보니까 뭐 말을 못해 언니 언니가 화내는 것도 무섭고 그 꿈 자체도 무섭고 그 시 그 악몽을 꿨던 시간이 새벽 한 3,4시쯤 됐었어 그냥 잠을 잠 들었어 며칠 있다가 잠이 들었어 눈을 떠보니까 사연자가 사연자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화장실 앞에서 깨워보니까 자기모습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꿈에서 깨고 정신을 차리고 와 자기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방에 엄마 아빠가 계시는 방으로 막 달려가지고 침대 썰어서 들어가서 무서우니까 또 언니한테 가면 언니가 또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방 들어가고 그렇게 잠을 잤어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름끼치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 사연자가 또 새벽에 화장실 앞에서 또 이렇게 자기 모습 그런 일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났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며칠이 또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사연자 그리고 언니 그리고 엄마 오랜만에 모욕탕을 갔어 오랜만에 이제 다 모욕이 끝나고 몸을 닦고 그리고 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지 아 재밌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어떤 할머니가 사연자 엄마한테 귀신 붙었구만 귀신 붙었어 귀가 허한께 귀신 붙지 귀신 붙잡고 생겼구나 하며 어떤 모른 할머니가 가지고 그런 말을 해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가 또 입을 열었어 딸들은 훔쾌해 딸들은 완전히 건강해 완전히 건강하구만 너무 건강해 약한 기운을 다 누가 엄마가 붙었구만 엄마가 대신 다 더 안았어 다 더 안았네 엄마가 그렇게 모르는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해 찝찝하지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정체는 무당이셨어 무당이셨어 그리고 또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 뭐라고 얘기했나 너네 집 딱 본께 햇빛도 안 들어왔구만 햇빛도 안 들어와 너희 집 지금 살고 있는 너희 집 문제 있다 문제 있어 너희가 빨리 안 나가면 너희 엄마 죽을지도 몰라 그걸 알고나 살아 웃음을 내놓고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거에요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누군지도 몰라 그 대답을 해피했어 예예 그러신가 이렇게 대답만 하고 다음날 언니는 공부하러 독서실에 간다 하고 엄마한테 좀 데려달라고 했어 언니가 엄마 나 간만에 어 간만에 그 배그 안하고 엄마 나 간만에 배그 안하고 어 저 독서실 가서 공부 좀 할게 확실히 배그 안하냐 어 나 가산도 못 펼쳐 어 이제 안해 끊었어 아 그래라 어 공부 한번 하자 그래 그렇게 해갖고 독서실을 갔는데 4년전은 나는 차 옆에 타야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라고 드라이브 겸이 따라간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만하게 오토바이 하고 접촉사고가 났지 보험처리로 이렇게 끝냈어 끝내고 그렇게 이제 일이 하나하나 조짐이 시작이 되는거지 사연자가 여덟살이 되고 피아노 학원이 끝나서 어머니께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띠리리리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받어 아따 엄마 안방에다 넣어놓고 또 주방에서 또 뭐하고 있는가 그만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 띠띠띠 하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전화를 받아 아빠 엄마 우지 전화 안받은다 왜 전화 안받어 엄마 또 핸드폰 놔두고 다녔구만 오늘 엄마가 못댓고 간게 못댓고 간다 엄마 지금 교통사고나고 있어 혼자 갈 수 있지 혼자 갈 수 있지 엄마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냐 환자가 실린 구급차와 부딪쳐가지고 구급차는 두 바퀴가 굴러고 엄마가 타고 있는 그 차는 다행히 굴러지는 안했고 어머니도 많이 다치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는 어디 어디 다치셨냐 어깨뼈하고 다리 발 뼈가 완전히 손상이 크게 났지 상대방 차가 두 바퀴 걸려오고 그 정도면 충격이 꽤 있었단 소린데 그렇게 사연자는 충격을 먹었지 와 엄마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나오는데 누구나 다 그러잖아 충격을 먹었다는 건 내가 어떤 마음이지나 알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당해봤고 하니까 집에 사연자가 도착하자마자 빨리 엄마한테 가봐야되겠다 빨리 엄마한테 가봐야되겠다 얼마나 몸이 덜덜덜 떨릴거야 그래가지고 우선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빠한테 전화를 하자 아빠 아빠 엄마 지금 몇 호실이야 몇 호실 아빠가 내려오셔 가지고 같이 어머니가 계신 병실으로 들어갔지 엄마 뭐 파보니까 난리가 아니지 어깨뼈 다리 발뼈가 완전히 손상이 내버렸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다섯 달을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렇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고 며칠 뒤에 밤에서 언니가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안방으로 들어갔어 근데 언니가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랬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 언니가 안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머리를 두는 자리에다가 다리를 얼려 놓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십자가 모양처럼 고개까지 이런 식으로 다리도 이렇게 그렇게 있었고 안방으로 들어온 언니 눈빛을 위로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었고 언니가 사연자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불렀겠지 빨리와봐라 엄마 빨리와봐라 엄마 빨리와봐라 빨리와봐라 해갖고 사연자 막 그걸 보니까 너무나 사연자하고 언니가 너무 무서운거에요 어 빨리 엄마를 깨워야되겠다 막 엄마를 깨웠지 눈을 뜨고 자고 있는거야 다행히 사연자 어머니는 깨어나셨지 바로 그 다음날 엄마하고 아빠가 돈 문제로 엄청 싸우고 귀해졌어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을 이혼이란 말까지도 나아볼 정도로 심각하게 싸움이 된거지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언니는 부모님을 말렸지 그러지마라구 사연자는 그 싸우는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컴퓨터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울었어 이럴 정도면 싸움이 엄청 컸다는 소리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어 언니 그리고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모욕탕에서 봤던 무당 할머니 얘기가 나왔거든 그 할머니를 만난 뒤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사람이란 원래 남을 탓할 수도 있어 뭘 안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무당 할머니는 도움을 주고자 너가 엄마 다리에 무심 붙었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본인의 그건 잘 모를 수도 있고 누구의 해석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지 그렇게 11살이 되고 나서 사연자 가족들은 햇빛도 들어오고 아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지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친구 초청으로 사연자랑 사연자 친구랑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생긴 일이야 이거는 잘못 자고 오는데 우연히 새벽 4시 정도 눈을 딱 떴어 근데 사연자 바로 앞에 어떤 검정색 형체인데 하얀 치마를 입고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불 속에 쑥 들어왔고 주기도문을 다 배웠지 그런데 그 이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래 보니까 그 사연자는 너무나 미칠 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베뜩 입나와서 불을 켜고 사방을 봤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러는 건가 사연자는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그 검정색 형체를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 이유부터는 이상하게 학교에서 이유모를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 그때 자꾸 왕따 당하니까 나 혼자 놀아야 되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왕따 시켜보니까 그거를 엄마도 아셨나 봐 그때 엄마가 왕따 당하고 그러면 얘가 좀 삐뜨러지고 그럴까봐 강아지를 키우자 하면서 갈색 푸들 강아지를 사서 키우게 됐어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라는 거는 갈색 푸들이에요 그 아이와 함께 한 7개월 정도 지냈고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친구같고 가족같고 그래서 진짜 정성스럽게 키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갱아지랑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다가 사연자가 12살이 됐을 때 곪고 곪고 곪았던 것이 드디어 터져버렸어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됐어 그 뒤로 강아지는 어머니의 친구분 애견샵 수의사분이 입양을 해갔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집안 권력은 아버지가 지고 사연자는 친척 집으로 아버지 쪽 아버지 쪽 친척 쪽으로 가서 지내게 됐단 말이야 엄마는 아주 조촐하고 조용한 주변도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 작은 아파트로 엄마는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살게 되셨어 사연자는 지금 현재까지도 엄마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이렇게 엄마집에서 잠도 자고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연자가 엄마집에 이제 갔단 말이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그날 엄마집에서 자기로 했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잠깐 일어났어 일어났고 오줌매 하고 화장실을 하고 부엌 쪽에서 부엌 쪽에서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나 엄마가 엄마가 뭐 만지고 계신가 엄마가 뭐하고 계신가 뭐지 주방 쪽으로 나와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 주방에는 아무도 없어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나 들었는데 그렇게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하고 하는데 그 방 커텐 쪽에서 검정색 형체인데 어떤 여자가 책상 의자에 앉아서 사연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거야 이런 일이 생각나지 너무나 몰라서 입술이 썩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혼자 사시는 엄마집에 또 가게 됐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진짜 소름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예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살았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어떤 여자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단 말이야 엄마가 그런지 후회하는거지 그 어떤 여자가 자살하고 난 뒤 살인사건도 났었고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살한 그 여자분을 위해서 계속 할때마다 교회에서 항상 기도드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더이상 뭐 이렇게 사연자나 엄마한테는 안좋은일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고 그렇게 사연자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